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오늘 어떤 분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과 관련을 해서 앞으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을 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뉴스를 보셨는데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당장에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뉴스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병원과 짜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고소를 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저의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4년째 보험과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지름길에 근무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요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문제들이 빠르게 이슈화가 되면서 의료자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료자문을 동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 동의를 했을 때 의료자문의 내용과 주치의사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 아래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보험금은 이러한 의료자문을 거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보험회사가 이렇게 손해사정 업체를 고용을 하고 의료자문에도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의료자문을 하는 이유는 의료자문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쪽보다는 보험회사의 유리한 쪽의 결론이 더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상담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의료자문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상담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의료자문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느냐 동의를 하느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될 수가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요구를 할 때 거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의료자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의료자문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하면 의료자문을 할 때는 피보험자에게 의료자문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자문의사에게 제공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또 피보험자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의료자문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보험회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요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치의에게 이와 관련된 소견을 상세하게 소견서로 써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것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치의사의 소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동시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동시감정은 보험회사와 보험금을 받을 분이 협의를 해서 제3회 대학병원 소속의 전문의사를 지정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자문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신 후에 이런 동시감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의료 불리한 결론이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감정을 갈 때 보험회사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의 주장을 제시를 하는 것이 분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동시감정을 진행을 할 때는 의료자문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질 때 공격하는 수단만 존재를 하면 방어하는 사람이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3회 병원에 동시감정을 갈 때에도 이와 같이 주치의 소견 하나가 여러분들의 공격 무기가 된다면 의료자문을 진행을 한 보험회사의 무기는 역시 의료자문 결과일 텐데요 동시감정을 갔을 때 이러한 공격수단만 있고 방어수단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한 결론이 날 수가 있고요 동시감정을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치의에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역시 제3회 대학병원에서 얻은 소견서 한 장이 더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 개의 공격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감정을 갈 때도 이렇게 주치의 소견과 주치의 이외에 다른 대학병원의 소견이 하나가 더 있다면 동시감정을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감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제3회 병원은 보험회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병원들을 피해서 되도록 공정한 의견을 제시를 해줄 의사를 만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자료를 보게 되면 제3회 병원에 동시감정을 가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과거 1년 동안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한 의사를 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설명받을 그런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시감정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의료자문 의사가 아닌 의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동시감정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무조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제가 어떤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을 의뢰를 받았을 때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을 취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되기를 바라신다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보험회사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부딪히시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보험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 보험금 규모에 맞는 노력을 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꼭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와 관련해서 몇 분들께 이런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꼭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구독하시면 계속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저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